우리한테 제일 미안한 게 하나 있어. 이걸 얘기했었나? 뭐? 그래도 비 오는 날. 뭐지? 비 오는 날. 우리 연습해서.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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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습실에서 전국이하고 저 싸웠어요. 연습실에서 싸우고 제가 열이 받아서 얘 보고 이제 너 신경 안 쓰일 테니까 니 알아서 해 하고 딱 나갔는데 제가 걸어갔어요. 한 20분 거리 되잖아요. 걸어가는데 전국이한테 전화 오더라고요. 이런 게 잘못됐어요. 야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. 그거 한 4, 5년 전 아닌가? 연인도 아니고. 너 어디야? 이랬는데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전국이 보고 야 너 형이 데리러 갈 테니까 너 어딘지 얘기해 이러니까. 아 시람하다.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? 텍스터 간다 했지. 그치. 나 비 오는데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려왔어요. 도착하고.